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맘으로 주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에 피로서 나를 정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뜰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에 피로서 나를 정개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언제 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끈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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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